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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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락, 클락 조 나 열받았다 나이스! 내가 여기서 지면은 내 닉네임을 바꾼다 내가 이걸 지면은 닉네임을 바꾼다 아이 아 이거 뭐야 이 친구야 안돼 살려줘 이 친구야 아이씨 활력이 이 친구야 하 활력спcean 하.. 살구를 낙쌔네 잘하네 잘하네 나 위기인가? 잘하네 득보잡인줄 알았더니 잘하네 근데 득보잡은 아닌거 알았어 제법 하는거 같더라고 라이프 최적홍부입니다 다 까불었냐? 다 까불었냐? 다 까불었냐? 다 까불었냐고 영차단계 기만해라 아니 이런 안돼 그래 기만차라 기만차라 야호 클라까지 갈줄 알았지? 클라까지 갈줄 알았지? 라이프 스트레이트 라이프 스트레이트 내가 까불이지 말랬지 아이씨 무슨 텐수랑 아테나야 내 암워키면 데미지도 세집니다 기자이치도 높아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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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보니깐 하는품이 구팔 곳인데 리어리를 구파스럽게 해 구파처럼 해 구파처럼 해 어? 아이씨 아테내도 당하네 아테나는 아이 나이씨 패스 스트레이트 아테내도 당하네 저걸 아테나 점프강보를 이길줄 알았지 야호토맨을 아이씨 오늘 성질나네 켄슈 마스터 형에게 켄슈 마스터라는 별명을 흐흐흐 아이씨 좀 좀 더 이기가 나서 민망하다 슛으로 좀 오 오 까분다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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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스트라이커 자체로는 저 깜둥이 세스스트가 최강이에요 이건 뭐 누구나 인정하는거에요 스트라이커 자체 성능은 세스가 제일 좋긴 좋아요 저런식으로 삼중히트를 때릴게 있어요 활용성이 되게 좋아요 아아 유리 유리 유리랑 세스스트도 꽤 센 콤보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돼 아구창 점프강발 아구창 점프강발 안돼 안돼 이거 이거만 한건데 어 넌 지졌다 이걸 실패했지 2반단 어 아이씨 아 멋있었지 에헤이 아이씨 세게 때릴 수 없었네 아이씨 아이씨 뭐냐 아이씨 아이씨 아 저거 세게 때릴 수 있었구나 아 나이스 효 나왔다 효정도면 아주 좋지 습하길 잘하는거다 제법 잘하네 소백인가 어우씨 어 벗었어 물론 나도 쓸거지만 야 트트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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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바 아이씨 오어 아우 제법 잘하잖아 오후 앗 영능 으 its 야호 앗 앗 으 어퍼 쓸 줄 알았다 어퍼파일 지렸다 야 직였다 내가 생각해도 어퍼파일 또 사람이 많아 워퍼파이 지겹다 왜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없어 스타일 파악 다운로드 완료 다운로드 컴플릿 이렇게 점프식으로 날려줘야돼 왜냐면 안그랬으면 한방 제대로 크게 맞았어 만약에 점프시디로 안때리고 점프 강발로 했으면 방금 셀시스트에 재물이 돼서 끝났을거에요 아이씨 갓캔 치면서 기낭되면 안되네 아유 이런 그래서 점프시디를 좀 잘해야돼 선발전은 한국에서 거의 우스겨볼 수 없는 12명이 있습니다 한 8명정도 아이씨 라이스 실패했다 아이씨 귀찮다 나이스 아이씨 신항비했구나 좋아 더좋다 예 점프시디 아테나 점프시디 모션 큐트 이요리 돈 뒤잡자 어어 됐다 됐다 야 때려 아이씨 어이 뭐야 아까 아까 점프 CD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점프 CD 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디젤 준비를 하지매 마쇼 헤헤 이마담 이마담 막지르기가 소욕특기에요 내가 소욕한테 이마담 막지르기 얼마나 당했는지 진짜 이마담 이마담 아니 소욕이 약간 이천을 좀 막 배웠어 이마담을 저렇게 막지르면 안되는건데 사실은 이랴 콤보 한세트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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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잇 이 새끼 막걸네 아잇 이 새끼 이케 막하냐 역시 클락은 살아있네 고고 이마단! 이마단! 아까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니 아까 이렇게 했으면 죽은건데 나이스 근데 클락 조스트에 숙적이 있어요 전운 전운이랑 쿨라는 제대로 맞질 않아 저 클락의 싸움길을 거의 제대로 맞.. 아 나이스 거의 제대로 맞질 않아가지고 전운이랑 쿨라한테는 클락 조스트가 되게 애를 먹어요 나이스 스트레이트 자 유신혁명 성공 나이스 이율이 나왔다 게이든 디젤 준비하시고 나한테 이효리 맞짱을? 나한테 이효리 맞짱을? 속도불복한 이효리 맞짱을 나에게? 안돼! 야 미안해 구라였어 야호! 아 야호토네 에헤헤헤 어딜? 나이스 안 돼! 나이스 세스스트 세스스트가 상대하기 어려워가지고 조금 감각을 키워놔 세스스트 엄청 부르는 거 엄청 좋아하네 아니요 동네형 세스스트 때문에 세스가 면역이댄전이라 그냥 싫어졌어 중국의 대회에 여는 스폰도 제일 싫어하는 슈트가 세스스트에요 세스스트 쓰는 유저들 경기를 평소에 후원을 안해 그래서 그래서 동네형이 슬퍼한다는 풀문 자 리필해주고 조트는 아 오? 뭐지? 아휴 펄럭이가 없는 곳에서 행복킹오브 네 펄럭이가 없어서 행복킹오브 맞습니다 근데 펄럭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천 최번개 나오면은 제가 암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긴 하지만 그래도 펄럭이가 없어서 정상적인 킹오브를 할 수 있어서 재밌긴 하다 9팔에서는 펄럭이 나오면은 아 노크를 해야되나 장풍표 해야되나 노크에 장풍표만 하자니 재미는 없고 막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저 혼자 그러는 줄 알았지? 이번에 포인트 대인지 뭔지 그거 맞죠? 그게 무슨 포인트 대야 벽혜국은 치즈루 진짜 소년 대입구 다 치즈루한테 끔찍하게 털리는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더라구요 베논이 왜 싫다고 했는지 야왕 치즈루 스페셜 영상이나 만들어야겠다 대회 영상이 아니라 야왕 스페셜이야 거의 린을 보니깐 무한초등학교 다니는 장갑차의 추억이 떠오르는걸? 야왕이가 치즈루 다 이겼죠 소년 나는 소년 대입구가 어떻게 잡는지 보고 배울라 그랬는데 어 나랑 똑같거나 나보다 더 못잡던데? 오히려 나보다 더 못잡는 것 같아 진짜로 난 바이스하면 그정도로는 안당해 조금은 비벼 근데 나보다 더 심하게 당하잖아 아이씨 야 린 무한 써봐 무한이라도 까보지그래 왜냐면 나도 암호가 있어서 무섭지가 않지 어? 어? 여러분 이거 랜덤은 되게 좋은거에요 지금 저랑 소욱이랑 2000 많이 했는데 못보셨구나 대회때 제가 7대0 승리 그 다음일때 9대18 그리고 제 유튜브에 둘 다 있습니다 이정도면 랜덤은 되게 좋게 나온거에요 층겐사이랑 말이 둘 다 소활이 좋거든요 조이스테이 아 이거 큰일났다 근데 방금 이 친구 모르는구나 아이아아아아아아 제법인데? 가네사 스크로우 제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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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그 녀석이 아이아이 나이스! 일단 세스는 죽이자 야씨 야호툰에 제법 보이셔 배워 아닌데? 이런 재기라해 오 제법이 돼 넌 암호 깐 걸 후회하게 됐더라고 아이씨 아 이거 미리 실수해 보기 잘했다 차라리 오 제법인데? 아 이런 망할 망할! 넌 아 장채 나왔네 근데 조스트랑은 호환이 안좋아요 조스트랑은 호환이 안좋지만 그래도 장채는 장채입니다 당해보았다 또 라운드 1 화이트 아다마다 하나 아다맞 garden 하나 하나 요 야! 2팁! 좋아 오우씨 이야... 카스비 암호? 이 친구 대회... 대회훈련 좀 했네? 암호도 제법 막 운영하네? 여러가지로 나이스 아! 그래꾼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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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호우! 화이트! 오오! 야 이런 재수없는 경우가 있냐 진짜 재수없는 경우가 있냐 아하이씨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오이씨 왜 그게 클락아머 믿고 가자 클락아머 제가 1피입니다 여러분 나이스 넌 지졌다 헤이크다 인마 이렇게 한번 더 때리기 위한 헤이크다 오오! 오오! 아니 이씨 나 눌렀는데 그래서 야 씨 개여의받네 이 친구 구파라면 꽤 잘할 것 같은 느낌이다 구팔식 심리전 다 쓰네 아 근데 방금 전에 저런 것도 대비하고 누를 준비했는데 역시 역시 많은 반복을 해야 돼 게임은 반복이야 상대는 실수를 실수를 봐주지 않는다고 아 방금 전에도 제가 실수가 이거예요 그냥 점프 아 그냥 서저 감소를 했는데 꼭 급할 때 되면은 점프 감소리나 봐 이게 중급레브에 적응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또 비집되었으며 아 음 아 일단 무난하게 예 공공 더 수련을 해야 돼 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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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라 친구 어? 이게 하다 하다 이것도 쉴 줄 알게 오케이 음 아 나 영타 잡기 진짜 진짜 이거 그만 풀고 싶은데 손도 맞힌다 그만하지 나 지금 목매물 때문에 손 다친 상태인데 그만해 인마 마지막 업무 때렸다 구팔은 잘할 것 같은 친구들 격투연맹자 붙은거 가면은 맞아 자 암호도 무시하는 전운 실하냐? 암호도 무시하는 전운 실하냐? 암호도 무시하는 전운 사기성 실하냐? 나이스 전운 내가 전운 천국의 계단 무화는 못쓰지만 자 랜덤운 아 라몬 나왔어 아 라몬 내가 라몬을 할 수 있을까? 해보자 일단 아 라몬 극혐 어떻게 라몬 나왔네 시 야 야 하 야하 야하 오오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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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하 어우 다행이다 점프 시리 깔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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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하게 해줘 도발 아이 스트라이크 오버까지 야 큰일났다 에이 애꾸눈이라서 배빙이 궁예져 아이 기나보장 야 기라도 보장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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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역시 꼬이긴 꼴았네 라몬 맥시마랑 라몬이랑 뭐가 꼴는지 우열해못가리겠네 오우씨 저것도 구파시같은데 아우 나이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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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어나더리 불러준 다음에 우리야 오케이 암호모드이기 때문에 끝내버려야돼 야 이거 잘하면 뽕으로 벗겠는데 이효리 아우 아이씨 넌 2개 준비해라 아이씨 많이 때렸다 에헤헤 에헤헤 그래게요 아무타임이 별로 좋진 않다 워리야 샤라아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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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그하는데 오늘은 정식 대회의 날이 아니에요 한국 선수들끼리 선발전 예선을 해야된다는거지 정식 대회의 날이 아니라서 같이 경기할 선수 누가 와야 한단 말이죠 그런김에 얘랑 뭐 연습하고있으니 잘 되네 그런김에 얘랑 연습하고있으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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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쿠파이십 워 아 별걸 다 맞네 진짜 별걸 다 맞고 자빠졌네 지금은 소백이라는 중국 친구랑 5대5입니다 잘하네요 생각보다 아이씨 친구 잘하네 98하면 꽤 잘하겠는데 98하면 격투연맹 소백 길드 애니까 뭐 못하진 않겠지 그렇지 쎄 일단 끝내자 수축발로라고 쎄 아이씨 나 진짜 아이씨 아이씨 2 2 3 2 2 2 2 2 2 3 3 아 맞다 뭔 삽짓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연타잡기를 잡혀주자 나이스 시간이 없을 때는 연타잡기를 잡혀주면 좋습니다 열심히 때려라 시간은 가고 있다 아 라몬 쏘놨어 흐흐 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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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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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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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일단은 이기고 한번 역전을 열어보자 아 이거 이씨 어 이씨 이거 이씨 열받는데? 그 이씨 이씨 또? 아 아 샛다 샛다 경험이 꽤 느껴져 나이스 넌 뒤졌다 이차에 경험이 꽤 느껴지는데 나이스 케이랑 이유리 골랐는데 utiliz기 los 시але 두대 wonder 뚫은 이렇게 없 θ 두대 들 어딨어 Rover crypto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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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역시 전운이 잘하면 진짜 좋은 캐릭터인데 나도 진짜 전운 좀 느껴야 되니까 일단 이거 먹어라 야호 진짜 하던 놈이네 어디서 하던 놈이야 이거 야호 야 뒤질준도 해라 어디서 그로기다 임마 자비가 없다 나이스 가미 아씨 버튼이 헷갈렸네 아이씨 버튼이 헷갈렸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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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최대 콤보류 없어 세스 잘하네 아이씨 골랐는데 세스 잘하네 아아 야 가불 어디서 가불 있어 야 나 원하던 줄 알았어 야 나 스스로 좋든지 원하던지 헷갈리면 어떡하냐 제기랄 야 원하던 줄 알았는데 아이씨 아우 나 원하던 줄 알았잖아 내가 조스트 해놓고 아 히나코는 진짜 인간적으로 해야 되나 아 히나코는 진짜 자신 없는데 다행히 골랐다 자 원하던 요리다 원하던 요리 이번에는 스트라이퍼가 아이씨 아이씨 제기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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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히나코 아우 개꿀하네 이 친구 히나코의 약점도 잘 안해 어우 뭐야 암호야 오우 다행이다 히나코 연습했으면 뭐해요 흐흐흫 꼴았어 으씨 연습기도 100%도 아니라 연습기 잘 써도 너무 상하면 몰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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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잉나 히나코 한 방 알아요 아는데 그거 맞출 기회도 없어요 크으 아암 아잏 아아 상장이네 아이 아.. 짱이랄 안 돼 아.. 졌어 재기랄 2반패 존내 당했네 아.. 그러게요 히나코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스트라이크 근데 히나코 스트라이크 더럽게 골았는데 3대 즐거워.. 아우 라몬이랑 반했어요 아.. 내려놓았네 야.. 야.. 오우 야.. 나라 있네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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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았다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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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했어요 아이씨 원래는 바네사 조스트 연습해놔야돼 연습길을 원래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우 야씨 별거 다 아네 다 잘 아네 어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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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꼬는 날 진짜 으 으 으 아우 겨우 이겼다 라몬 꼴았다 확실히 꼴이긴 꼴이긴 꼴았네 중국 공수와 손빽인데 손빽이가 손빽이 같진 않네 아 나도 잡았는데 그래 스타나 써라 넌 지졌다 감히 딜을 썼어 암화모드 아 이거 어딜 이 씩 커먼스 베이비야 지지려고 어딜 이 씩 아몬드 커먼스 베이비는 무슨 오케이 센스가 때리더라도 달려가서 이마자하고 덮칩니다 때리더라도 때리더라도 암호는 멈추지 않아요 이게 암호모드의 활용입니다 어딜 이 씨 암호모든데 지지려고 어 도발을 하고 있어 멈추지 않아 노빠꾸 노빠꾸 라이프야 암호모드는 야 이거 완전 베논의 호적순이네 진짜 이거 대적순이네 형은 B자세만 쓴다 형은 A자세까지 쓰기에는 저는 내공이 부족해서 B자세만 써 형은 B자세만 쓴다 B자세만 쓰는데 이기잖아 야 B자세만 쓰는데 이긴다 안 돼 무한 무한받고 했다 형은 B자세만 쓴다 A자세 어떻게 쓰면 몰라 구석에서 그래 구석에서 아이고 아이고 너의 페인은 전훈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야 나는 전훈을 못하기 때문에 B자세만 쓰거든 아 이 씨 무한받 안 맞으면 되지 야 황 야 황 야 황 야 황 무다댓 잘하는 척 아이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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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사짓! 아이, 졸네 도망다니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씨 마지막에 왜 아이씨 안나왔지? 야아아아아아아아 이게 왜 나가? 오! 얘 바본가? 기하 끼려고 안걸르고 막았다가 가드 데미지로 죽었어 얘 바보구나 킹오플에 창조한 베넘 파이팅 야호! 오오? 암호? 암호? 암호의 도망은 동네엄다움으로 잘한다는 베넘인데 에이, 도망갔다 힝힝 컷힝 디스 이MP yap Challenges 암호 매경 층 끝났어 포기해 깔끔하게 포기해 헤헤헤 어딜 암호우를 꺼ido 현 bliss 나 배논형이야 좋은거 나와라 아 또 전운 나왔어 또 똑같네 전운 유리 초보 초보 초본데 왠지 빡치게 하는 전운 보여줘야 돼 웬만큼 잘하는 전운보다 더 빡친다는 배논 전운을 보여줘야 되나 못하는 주제에 나대서 더 여야받는다는 야호 아이씨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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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야호 하이 무다데스 아이라이씨이 공사진 역시 대전운 잘하진 않는데 왠지 빡치는 대전운 미쳤냐? 그래 잘하진 않는데 잘하진 않는데 왠지 빡치는 대전운이 하이 하이 당황했니? 내 전운에 당황했니? 아 전운 개좋네 테렌자 자체가 마켓도 좋다 야아 하이 무다데스 야! 무다데스 하이 아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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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아이씨이 우다데스 무다데스 아이씨이 이러네 아이고 아 큰일났다 야 이거 잘하면 역전당한다 아 말이 세스인데 내가 이런 방심을 아우 너무 방심했다 말이 세스인데 이거 역전당했다 잘못하다 스트레이트 당한다 이거 아 이 바보노 이겼다 잘가라 잘가라 이겼다 10 대 7 승리 제법 잘하는 상대였어 의외로 의외로 제법 잘했어 베놈티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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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